나는 야 클걸 개순 뭔가 느낌이 쎄한걸 심상치 않아 줄도 없이 나가는 건 병원인데 나는 왜 가 후다니냐고 아니 전혀 멍방접종 나 지금 떨고 있냐 아빠 나 살려줘 이 배신자 나는 야 클걸 개순 오늘은 주사를 두 방이나 맞았다 동네 사람들 나 주사 맞았어 난 대단해 개순이 주사 맞았으면 가서 자라 아빠님이 일하고 있는데 붙어가지고 지금 가서 자 침대로 딱 내려가가지고 가서 자 가서 자라 임마 응 안 잘 거야 주사 맞은 놈 맞나 퍽 멘트 퍽 멘트 퍽 멘트 퍽 멘트 퍽 멘트 퍽 ت League of Weasel 그 Occvant момент